돼지에 태어난 분들도 신감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숨을 항상 칠성줄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돼지띠. 전체를 쭉 봐가지고는 돼지띠에 살아계신 분이 이제 99세인데 제일 높으신 게 개생이라니까 99세인데 의뢰생 87세, 27세, 정해생 75세, 15세, 기해생 63세, 3세, 신해생 51세, 개생 99세, 39세 그렇거든요. 구 자가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99세고 39세 되시는 분은 3세하고 관계없이 올해 좀 조심을 하세요. 왜? 올해 사유축해가지고 뱀이 나가는 해거든요. 뱀이고 돼지이고는 상충해예요. 그래서 돼지가 올해는 좀 귀찮은 한 해가 돼요. 힘든 한 해. 그 중에서 돼지 중에서 제일 힘든 돼지가 기해생이에요. 63세. 63세. 제가 좀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내가 지금 주위로도 많은데 기해생이 안타깝고 신해생 51세 신해생들이 좀 안타까워요. 중도소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해생 99세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지고 39세 올라가는 분은 올해 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9시부터 껴있잖아요. 네. 9시부터 껴있다가. 그런데 9시부터 껴있는데 계해생의 9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9수가 아니고. 그 말고 의뢰생 87세 정해생 75세는 괜찮아요. 이분들은 그냥 뭐 집이 재해놓은 공량이 많이 재기가 있으니까. 뭐 사는 재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자손들 잘 크고 보니까 걱정 없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27세. 이제 의뢰생이 아마 취업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들어 안 된다고 낙담 오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라. 내년에 이만년에는 데이띠가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든 한 해가 될 거예요. 준비하는 애. 네 준비하는 애. 그다음에 15세. 중학생인데. 아들을 가진 엄마 아빠는 좀 조심시켜야 돼요. 학교도 사고 쳐요. 그리고 지금 아마 요 나이에 있는 애 중에 좀 사주가 좀 좋지 못한 청간인지가 좋지 못한 애기들은. 아마 가출 애기들도. 들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좀 사춘기에 신경을 써서 자제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길을 닦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기회생 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중간히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무술생 못지않게 기회생들도 좀 힘들다. 제가 그리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 39세는 꼭 사고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무슨 변경이나 사업을 투자를 하실 분들은.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생각을 해보고. 하시고 무조건 너무 말해 해녹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뭘 물어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불교나 이 유교 사상 쪽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뭘 물어보러 갈라 그러면은 한 집 가서 물어보지 마고. 돈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술 먹는 돈은 익혀가지고. 그래도 좀 잘 보는 데 가서 제대로 사주를 볼 줄 아는 데 가가지고. 세 군데 이상 가서 보시고 결정을 하고. 그러고 이분들은 조상의 의를 잘 받아야 돼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이분들 중에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해도. 어릴 때 세 살 때 이때부터 지금 63세까지 오시고 지금. 87세나 99세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죽을 고비를 한두 번씩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목숨을 항상. 칠성줄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신혜생도 마찬가지고. 이 대지에 태어난 분들도. 신과물이 좀 많아요. 생각애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과물로 안 가시는 분들은 보면은. 뒤에 월일시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간상 수상이 좋아가지고. 간으로 가시는 분들은. 신과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꼭 조심하러 1년 분은 39살. 개생. 차를 타고 움직이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물차를 타고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대행사고를 꼭 조심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장거리 갈 때 휴식을 체감소로 운전을 하시라. 하고 싶고. 51세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려 할 때.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하고. 이제 27세에서 직장을 잡으려고 그러고. 간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올해 아니다고. 포기를 하지 마시고. 내년에 대원이 또 들어오니까. 이미 내년에 들어오니까. 내년을 보고 그냥 올해 준비 단계다 생각하시고. 통. 끈기를 가지는 대나무가 되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반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s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